안녕하세요. 장면 전환에 관한 모든 과언입니다.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뀔 때 장면 전환을 적용하고 또 이 장면 전환을 변경한다던가 장면 전환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장면 전환의 그 길이 있죠. 장면 전환 시간 길이를 설정하는 방법 등 장면 전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처럼 이렇게 사진과 사진 사이 영상 사이에서 일화같이 장면 전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키네마스터에서 먼저 장면 전환 시간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화면 비율이 나와있죠. 대개 유튜브에서는 16대 9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진 배치가 있어요. 사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길이가 나옵니다. 사진 길이가 나오고 그 밑에 장면 전환이 장면 전환 길이가 나옵니다. 장면 전환 길이가 나와요. 여기에서 장면 전환 시간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5초로 되어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이렇게 밀면은 4회에 갖다 놓으면 4회에 갖다 놓으면 4초간 장면 전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면 전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런데 대개 그 전에는 1초에서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1.5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과거에는 장면 전환 길이를 설정하는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최신판에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새 상단의 그 다음을 터치합니다. 새 상단 우측에 있는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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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면 전환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이것이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요. 여기에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 설정하는 것이 있고 제일 밑에 편집이 있습니다. 이 편집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장면 전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장면 전환 길이를 각각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전환 길이는 두 곳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장면 전환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본격적으로 장면 전환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진을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진이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진과 사진 사이에 보시면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있죠. 플러스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랍니다.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터치면 이와 같이 상단에 장면 전환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저는 지금 장면 전환을 몇 개 다운받아서 가져왔는데 만약 장면 전환이 자기 자신이 다운받지 않았다면 이 기가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장면 전환을 이 기왓집 있죠. 기왓집이 그걸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받으면 됩니다. 이 기왓집은 애세스도입니다.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장고처럼 생긴 이것이 장면 전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터치된 상태에서는 저 위에 보면 장면 전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면 전환 속에는 또 이와 같이 장면 전환 속에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룹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장면 전환이 키넷마스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제일 위에 3D가 3D가 선택되어 있어요. 선택되면 이쪽에 이런 것이 보이죠. 선택하면 액션을 선택하면 또 바뀌죠. 아날로그 선택하면 이것을 어떤 것을 터치해서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쪽 편의 것이 달라집니다. 자 3D에서 자 이 축구공 있죠. 축구공 이 장면 전환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축구공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봤습니다. 그러면 설치됨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의 플레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축구공으로 장면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SS도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쭉 점검해 가면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다시요 이 화면에서 이 사진과 사진 사이의 장면 전환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사각형 속에 플러스 이것을 플러스를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처음에 여기 제가 받아온 네온스컬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온서클 네온서클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온서클 속에 장면 전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블루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블루를 툭 터치하면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장면 전환이 표시가 됩니다. 키너마스는 잘 되어있어요. 이게 다음에 오렌지를 터치하면요.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핑크를 터치해 볼게요. 핑크라고 있죠. 핑크를 터치하면 핑크 색깔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장면 전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면 상단에 우측 상단에 부위져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적용해 보겠어요. 자 이 여배우와 커피잔 사진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플러스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3D 접는 효과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3D 접는 효과를 터치해서 여기에 터치하니까 01, 02, 03, 04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1을 터치하겠습니다. 01을 터치하니까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갈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01을 터치하면 또 이렇게 접히면서 다음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03을 터치하면 위아래로 펼쳐집니다. 04를 터치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접히면서 나타납니다. 저는 02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서 우측 상단의 부위를 터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 전환을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앞에서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과 여인 사진이 지나가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 영화 배우에서 다음 커피 장면으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 전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현재 이런 오렌지 색깔 이거 네온 장면 전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다른 거로 바꾸고 싶어요.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나는 이걸 다른 거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말이죠. 다른 거로 해볼게요. 이 밑에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래쪽 05번을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장면 전환이 바뀝니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거로 또 바꾸려면 3D 접는 효과를 터치해가지고 01로 터치해보겠습니다. 그럼 01로 이렇게 접히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장면 전환을 이와 같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행하면 장면 전환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장면 전환을 적용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장면 전환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장면 전환을 재개해버리고 했어요. 그때는 이 장면 전환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장면 전환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최상단에 여기 없음이라고 있어요. 없음 이것을 터치합니다. 여기 없음을 터치합니다. 없음을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장면 전환이 사라지고 플러스가 처음 초기화된 플러스가 나타나죠. 더하기가 그래서 여기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장면 전환 없이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두번째 것도 장면 전환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터치했습니다. 지금 장면 전환이 적용된 것을 여기에서 이 장면 전환 여기에서 없음 이걸 터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없음을 터치하면 장면 전환이 없어집니다. 여기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서 플레이 하면 장면 전환이 사라지고 없죠. 이상 장면 전환 시간 길이 설정하는 방법 장면 전환을 다운받는 방법 장면 전환의 적용 다음에 변경 다음에 없애기 여기에 관한 장면 전환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